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경홍입니다. 11-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미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여기서는 레슬러로 동격으로 쓰는 보우입니다. 레슬러는 레슬링 선수로 되지만 씨름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앞면은 동격으로 묶어주시고 오나미인데 씨름 선수에 오나미 우리는 알아서. 그래서 대생약구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히는 오나미니까 5로 쓸게요. 오나미가 헤드2 의무를 나타내죠. 이겨야 된다고 이번 경기를. 히도 오나미니까 5요. 오나미는 여기서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데 헤드 헤드 썼죠. 대가거죠. 대가거로 이전부터 오랫동안 대과거 대광 대과거 으아 오랫동안 동사로 말했어. 나는 can lose 여기서 질 수가 없어. 뭐하고있죠. 저 동사 뒤에 또 동사 원형 두 번 말했네요. 맞죠? I have to 또 한 번 말하네요. have to 뒤에 또 동사 원형. 나는 이겨야만 돼. 자 히스 어퍼넌트. 자 오퍼넌트가 또 주어져 있어서는 오퍼넌트는 상대방 자 상대방이 찰지드 동사로 충전하다 뜻도 있지만 돌진 돌진했다. 자 그 다음 인트로핑하기 위해서도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상대방이 지가 뛰어오다에 히스 어퍼넌트가 지가 하다에 능동해. 분사구조 인트로핑하면서 방해하면서 자 오나미의 소유교 관계된 명사죠.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Inner Peptalk의 명사. 그러면은 혼자 말 혼자 하는 말을 Peptalk은 어떤 말이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격려의 말이에요. 스스로 격려하는 말을 자 그 다음 또 주어는 오나미는 이제 찰지드 그래서 뭐 돌진했다. 백 다시 앞에 달려오니까 갑자기 달려왔단 말이에요. 자 퀵클리 문장 전체 수식이고요. 거의 Automatically 또 문장 전체 수식. 부사강. 자 자동적으로 히는 여기서도 오나미죠. 자 오나미는 Rich. 그러면은 Rich가 여기서는 도달하다보다는 손을 뻗다. 손을 뻗었는데 For the band. 밴드는 원래 머리에 차는거죠. 근데 여기는 허리에 차니까 삿바. 와 삿바 들어간다. 와 신기하다. 자 삿바를 자 Around는 뭐 뭐 주의죠. Around Opponents waist는 상대방의 waist. 허리에 있는 자 히는 오나미에요. 자 오나미는 느꼈는데 이 심바라는 것은 아까 삿바였죠. 밴드에요. 슉 하다가 단수 자 밴드를 찾았는데 In his hand. 그의 손에서 히스도에서도 오나미의 손이에요. 자 그러나 자 then 이 오나미의 손가락들은 fingers 손가락 자 손가락 슬립트는 미끄러지다. 미끄러지다. 미끄러져서 빠져나왔다는 뜻이겠죠. 자 as는 시간제 when이겠죠. when 자 이 오나미가 felt 느꼈을 때 상대방의 다리가 후크 한다는 것을 자 후크는 원래 우리 이렇게 이런걸 후크라 그러죠. 이런거 바늘 낚싯바늘을 근데 동사로 걸다 다리 걸다 는 뜻이요. 자 behind his own 자 his own 뒤에는 on leg죠. 오나미 자신의 다리 뒤에서 걸어오는 것을 자 오나미는 또 shift 뒤도 이동했는데 ever so slightly 는 ever 는 여기서 좀 의역해야 되는데 아 너무 너무 적게 slightly shifted 수식해주고 있어요. slightly 부사감 너무나 적게 이동 자 이동해서 and that was 밑으로 내려가셔야겠네 으으으으으 아 단어 못 가겠네요 자 that이 말하는 것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이동 너무 좋게 이동한 것이 전체 사실을 팩트로 잡는 거예요. 앞에 했던 오나미가 했던 행동 자체의 사실이 단수로 잡아서 was. 그 다음 동격으로 썼죠. all his opponent needed가 전체가 보호로 쓴 동격의 구조입니다. 모든 all 뒤에 all 주어 his opponent 주어동사 all 주어동사절이 지금 보호로 쓰인 명사절이에요. 그의 상대방이 needed. 여기서는 필요했던 이라고 해석되지만 원했던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 오나미는 느꼈는데 his feet 그의 발 발이 go out 나가는 것을 from under him 오나미 아래에서 발이 붕 떴다는 느낌이죠. 지금 없어진다는 게. 자 휴지 커다란 응원 커다란 응원이 웬업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슈욱 상승했다는 뜻이죠. 자 포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도 빈칸 주의하셔야 되는데 hit opponent지 오나미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됩니다. 우리 상대방이 이겼어요. 상대방에게. 자 에즈도 시간절 오나미가 hit 때릴 때 hard는 세게 자 클레이는 원래 진흙인데 클레이오브 링에서는 모래 경기장 모래로 된 경기장은 넘어졌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시대명상 문제지만 사실상 분위기 신경 문제로 이렇게 바꿔서 처음에는 결심을 완전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해서 디테마인디드 결심이 섰다가 결국에 쌌죠. 그래서 디스포인티드로 바꿀 수 있는 분위기 신경 문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식 씨름이 우리나라 씨름이 일본 씨름을 했다는 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이름도 오나미잖아요. 맞죠? 우리나라 오나미 씨름 선수 이름은 아니죠. 자 여튼 이 꿀의 소재를 피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